저 자존심 상하네? 니가 아무리 바바라도 그렇지 뱀파 90등 볼러 프린스 바바 자해 광부 되게 올드하네 근데 잠시만 볼러 프린스? 라인 무너뜨리기 조합인데? 이거 좀 변태다 그냥 무지성으로 라인을 다 부셔버리는 덱이네 전방에서 자해로 든든하게 버텨주면서 국밥 해주면서 바바리안으로 쓸어 담고 괜찮은데? 세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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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요거는요 네 이게 가장 이상적이죠 사실 네 이 지금 배치 조합이 가장 이상적이죠 아마 전방에서 꽝 붙을 겁니다 어 뒤로 보내주고 끄지시구요 그 다음에 후반 광부 끈으로 가주고 어 10렙 바바나 어 10렙 바바나 어 10렙 바바나 끄어주고요 자 이거 지면 솔직히 말도 안된다 이거는 솔직히 이겨야된다 지감도 묻혀줬는데 이거는 지면 안돼 말이 안되는거야 어 아무리 같은 신냅 싸움이지만 이거는 지면 안됩니다 자 이렇게 전방 꽝이니까 뭐 바로 올려주고요 바로 올려주고요 그럼 너도 저기 포기 못할거야 남자 대 남자로 싸우는거야 남자 대 남자로 싸우는거야 전방 꽉 하는거야 그냥 오른쪽에서 어 좀 실망스러운데 실망스러운데 하 전화식 바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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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참 뽑아주고 나이스 이거 붙었다 나이스 자해붙었다 어떡할건데 부비부비붙이 버텼다 어떡할건데 하 와 그렇지 지면 안된다 이거 당나귀 까지 있어 지면 안돼 밀쳐주고 당나귀 그렇지 사실 뱀파를 지금 좀 살리는 건 사실 깜스탯을 올리면 또 사기될 수도 있어요 근데 차라리 특성을 살리는 거면 공격력을 좀 이빨에 올려주든가 이도저도 아니게 지금 이도저도 아니니까 지금은 공격력도 낮고 오 삼성? 봐봐 좀 땅땅하네 죽여버리고 싶은데 나이스 꽉! 라즈 에어리아 나이스 어? 어디가서 봐 탁라기! 으쌰! 오 삼성 방금 미쳤다 와 이거 이기고 싶은데 동급 체급에서 느낌 왔어 그렇지! 느낌 왔다고 했잖아 옳지 아이씨! 봐봐 하하 후방 들어가자 옳지 나이스 나이스 야! 괜찮네 이 난전을 이끌어내는 이 뱀파대 괜찮다 이거 어? 괜찮다 진짜 제가 솔직히 이실직구 하자면은 저 뱀파 10렙으로 10렙 바바킹 처음 이게 봤어요 이거 정면으로 꽝 하면 쥐거든 근데 난전을 일으키는 좀 어떻게 보면은 변수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덱이라서 어? 요거 나이스인데? 그렇지 자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자 전치사 그래서 치감 못하게 해줘 치감 치감을 좀 막아달란 말이야 야! 불의 불 어우 불 어우 불 어우 저 배한해 불 뭐야? 그래? 히힥 자 한번간다 한번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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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오우 오우 선홍림프 드리블 뱀파는 지금 피해야되요 약호가 아니라 지금 뱀파 쓰는 유저들이 한결같이 말하잖아 뱀파는 진짜 안좋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노 댑스입니다 노 댑스 개체수로 갈게요 개체수로 승부 보겠습니다 아 이건 최악이다 바바를 좀 집중타게트해서 전지사 죽여버리는건 상당히 좋은데 바바바 다굴 상당히 좋고 그런식으로 가야되요 뱀파는 기사하게 좀 가야되 다굴모드로 가야되요 막 근데 질것같냐 내가 때리고 내가 질것같은 느낌이 드는데 불안불안한데 이거 야 역시 이게 변태덱 상대로는 그래도 괜찮다 자 이거도요 이거는 사실 또 자리가 밀려났네 괜찮아 난 도망칠꺼니까 이렇게 구박만 끊어주면 닥나기로 왔다 닥나기 밑에 그렇지 닥나기 어디서 뭐 좋네요 어 여기 힘내면 그렇지 아 이거 이거 뭐야 저존심 상하네 니가 아무리 바바라도 그렇지 아 뭐야 이 개샥 프린스한테 지금 맞아주는거 상당히 좋아 이거 내가 원하는 그림이야 이거 진짜 내가 원하는 그림이거든요 이거 지면 안 된다 진짜 완벽한 그림을 내가 그렸는데 내가 기린 그림은 이런 그림인데 아니 이거 방금 진짜 방금 나 납득이 안 되네 자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돼요 변수를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내가 어차피 내가 마우스 했지 어딜 죽총 찔려도 괜찮아 지금 자해 빼고 자해가 찔리면 안 되는데 아 근데 지금 어 뭐야 하 이거는 솔직히 좀 제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덱의 문제라기보다는 자해가 후방으로 밀려나는 순간 게임이 끝나지 않았을까 에 자 좋습니다 딱 한판 한판 아니 근데 볼러가 지금 복수전 갈게요 진짜 기분 졸라 나빴거든 복수전 갈게요 하 일로와 아츠 아츠 일로와 감히 뱀프앞에서 아츠를 써 도라이네 좀 세네 자 질러 죽어요 그렇지 죽여주고 그렇지 죽여주고 옳치 빨리 붙어 빨리 아 이게 야 이게 저 저 저 이거 솔직히 이거 싸움에서 이겼는데 어 아 이거 자해 힘을 꽝 줘야 되나 어 이거 라지에어리어 들어가야 되나 라지에어리어 가고 광부에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해야 좀 가능성이 생기나요 하하 감당합니다 피해주고요 주망프린스 무조건 있을겁니다 자 아니네 안걸러주고 좋죠 좋아요 라지에어리어 발동해주고 그렇죠 라지에어리어 발동해주고요 그렇죠 네 이거 치면 안한다 진짜 자 와 제일 꺼졌어 야 자 자 깜짝 놀랬지 반가루 반가루 소방라인 다잡아 먹어주고 그렇지 올라가자 드가자 드가자 어 잠시만 어 야 드가자 하 하 하 비 pues 으 벽 아름답네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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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좀 당황스렸다 아니 솔직히 얘기가 아니 깡스 때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하하 하하 와 졸라 부끄럽네 하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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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진짜로 솔직히 좀 잘 싸웠거든 아니 진짜 잘 싸웠어 난 배 개인적으로는 배치 만족스러웠어 근데 깡스 때 차이가 어마 무시하게 나 바바 10립이랑 뱀파 10립은 동급 체급이 아니야 진짜 채 아니 야 솔직히 공속 공속 피 바바 하하 야 솔직히 생각해봐 바바 자 바바는요 체력 뱀파보다 어마 무시하게 좋아요 공경력 당연히 뱀파보다 좋아요 공속 뱀파보다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체력 회복까지 뱀파보다 좋아 여튼 뭐 밸런스 배치해서 좋아지겠죠